두비두밥 두비두밥 필로는 우리 샤꺼 자상하시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완전 고깃집에 있는 테이블인데 식당에서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든 이런 데서 먹는 거 같아요 내 사이부는 어색하다 아직도 손주들이 없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요? 어떡해 많이 먹어 예 약간 아빠 잘라줄게 너무 커서 이게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래 먹어봐 이거 누가 해다 주셨어요 아버님? 아니야 사먹어 네 우리 엄마 김치 잘하는데 적절하게 우리 엄마 김치 잘해요 잘해요? 네 아이고 우와 예 어떡해 왠지 모르게 맛있어 할아버지가 해주셔서 그랬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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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는 어때? 맛있어? 응 시야는 지금 고기만 보고 있어 시야야 말이라도 맛있다 소리를 좀 낼 수 없니? 네 아이고 예뻐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지?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리 먹어 잘 먹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나 보다 맨날 와도 돼 맨날 맨날은 모른데요 멀어 멀어 차라리 집이 가까우면 맨날 오겠지 아 아 하하 하하 resil 자 이런 와 ㅋㅋㅋㅋ 속emia